체리나 지났어요 체리나 지났어요 리나야 리나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리나 언니 화이팅 이거 욕심내면 안 돼요 욕심내면 안 돼요 여기서 체리나가 지금 뛰지 못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자 체리나 슛 위험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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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김가영 앞에 있습니다 이수경 갑니다 이수경 이수경 빠지고 아 버전이 감아가 됩니다 고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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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올라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리나 언니 정혜인 코너킥 빠르게 갑니다 바로 진행됐어요 어떻게 하지 자 힙합 이승현 은퇴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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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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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가영이 김가영이 박한 김가영 빠르죠 허경이 때려도 돼요 때려도 돼요 때려도 돼요 허경이 가나요 꺾었습니다 김가영입니다 김가영 끄었습니다 김가영입니다 김가영 올라갑니다 김가영 가영 고 가영 고 김가영입니다. 김가영 올라갑니다. 김가영, 김가영. 자, 김가영 빼주고 정인. 됐다. 김가영아. 자, 김가영 빼주고 정인. 정인입니다. 경기 끝나는 골든골 정혜인이 주인공이 됩니다. 역시, 역시. 정인입니다. 다 나와. 다 나와. 다 나와. 세리머니, 세리머니, 세리머니. 세리머니, 세리머니. 와 골대년 세계관 뭐 가장 스타플레이어 아닙니까? 만들어내네요. 역시 세계관 최강자 정혜인 선수의 골든골로 FC 최성룡이 승리합니다. FC 최진철 대 FC 최성룡 정말 명승부였는데요. 결국은 정혜인 선수의 골든골. 이 결승골로 FC 최성룡이 우승을 차지합니다. 시청자 구단주분들도 이 골 하나로 뭔가 막힌 속이 뻥 뚫렸을 것 같아요.